그래서 민준이가 비에삼 하기로 했네요 다음 시간까지 비에삼 하라는 얘기였어 근데 티톤이 뭐에요? 아이스 오케이 그 다음 티톤이 뭐에요? 티톤이 피톤기가 안 보고 왔어 9 그렇지 9 9 다음 마이크 그렇지 마이크 다음 그렇지 다이스 다이스 C가 스크 중에서 쓰겠지 다이스 다음 이 음 음 음 음 음 음 그렇지 라이스 파인 라이크 오케이 오케이 다음 수요일까지 피의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